수익 창출보다는 사회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대 종교는 연대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자원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동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 주제는 코로나19 극복, 이웃사랑, 또 하나의 이름, 사회적 경제. 불교계는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종교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증진할 것입니다. 3대 종교와 정부는 수익 창출보단 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생의 가치를 세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3대 종교는 공동선언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과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값진 시도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대 종교가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동행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될 희망박스 전달식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특히 불교 부문 종교 최고 지도자상에는 조계종 미타사가 선정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불교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조계종 칠장사와 연계된 주식회사 효드림라이프가 우수 종교시설로 뽑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은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불교 대표 쇼핑몰 승소몰을 기반으로 착한 소비를 이끌기 위한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